인싸들이 먹는 초콜릿 라떼라에서 바로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자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초콜릿을 얹고 전 영상에서 이걸 따라했는데 이렇게 넘쳐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크넘키를 초콜릿으로 사용해서 그렇고 가나 초콜릿을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해봤습니다. 인싸 초콜릿 라떼 세번째 실험입니다. 첫번째는 하필 크넘키로 했다가 여러분한테 욕 오지게 먹고 실패하고 그래서 두번째는 가나 초콜릿으로 했다가 왜 하필 그렇게 크고 두꺼운 가나 초콜릿을 하냐고 욕 오지게 먹고 실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허시로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편의점 가가지고 허시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도 안되면 컨텐츠 접겠습니다. 자 포장지 완전 다 뜯었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눌러를 하셔가지고 에스프레소 눌렀고요. 와우 이번에는 전혀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죠. 성공했으니까 이제 초콜릿 라떼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잘 적어서 녹여주시고요.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한문큼 그리고 두문큼 물 조금 넣어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싸 초콜릿 라떼 만들려고 첫번째로 크런키 초콜릿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고요. 두번째로 이렇게 가나 초콜릿으로 실험을 해봤고요. 세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허시로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할라 했는데 댓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바로 사왔습니다. 잘생긴 오빠니까요 저는. 일단 다 뜯어주고요. 여러분의 의견대로 이렇게 가운데를 녹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해볼게요. 에스프레소를 눌러주고요. 다크 초콜릿은 잘 됐는데 화이트 초콜릿은 이렇게 개망해버렸네요. 아주 다 질질질 샜습니다. 아마 초콜릿을 더 녹였어야 했다고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요. 화이트 초콜릿은 좀만 녹이면 가운데가 떡 부러져가지고요. 이거 두번째로 산겁니다. 그래도 이왕 한가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 녹여주고요.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라떼인데 물 넣었다고 욕 오지게 먹어서요. 이번엔 우유까지 사왔습니다. 잘 저어주고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긴 하네요.